뭐라고 해 가자 현재 시간인데 여기 현재 시간으로 9시고요 저희는 운명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당 14위안 우리도 오늘 하면? 13위안 13위안 2천원은 좀 넘는거죠? 해볼까요? 오늘 살 만한가요? 소프트는 의심연수입니다 소프트가 무근 의심연수입니다 소프트는 마우즈베이와 함께 야식을 먹으러 가볼까요? 뮤직비디오 이 모양이 다 있네 그림 속에 있던 메뉴가 물량 먹고싶은 음식을 먹을수 있어요 물량 부 Украї니 먹으려면 멘트까지 오자 오빠 좋아한건데, 토니오빠가 유일하게 좋아했는데 이거 사가지자, 이상하니까 찢어 근데 이거 맛있어 오늘 그때 먹었던거야 맛있어, 벌칙으로 먹으면 딱 좋아 이거 괜찮ϊ지 고향이 남 Bapt 이걸로 먹네 혼민 화이팅 화이팅 빠이 안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빤 가 빤 가. 어? 되게 구조가 특이해. 약간 비즈니스랑 되게 옛날스럽다. 어머 이렇게 오픈형 화장실이 없나? 어머나 화장실이 광장만한데 너무 오픈형이야. 나름 그래도 시티뷰야. 시징. 아, 아늑한데? 응, 좋아요. 아니, 15,000원 치면 괜찮다 그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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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